지금 중요한 게요.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만사가 다 싫다 그래요. 세상 천지 만사가 다 싫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문서의 수도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뇌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남자의 몸이지만 이런데 오시는 것 또한 저는 참 대단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건 왜죠? 보통 남자분들이 인사 안 오세요. 오죽 힘들면 왔을까 내가 오죽 고민이 많으면 왔을까 네 답답해서 좀 더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본다 치면 선생님의 사주는 굉장히 외로운 사주세요. 되게 고독한 사주시고 흔히말에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해도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내가 내 주먹으로 일어서야 되는 분에 사주시고 그럼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 그늘에서 내가 무름무릅 자라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남들 학교 갈 시절에 선생님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남들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악물고 버텨와야 되는 분의 사주시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나의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내가 정말 내 손끝이 갈라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 미안해요. 내가 울 때가 아파요. 콧잔등이 심크네요. 그만큼 슬퍼요. 왜냐? 노력은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해요. 선생님이 나태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좀 성실하게 그냥 일을 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한다고 열심히 할 때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러네? 뭐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억울해요. 무내요. 네.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스트레스 받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자꾸 체념하고 자꾸 이제 못하게 되고 일을. 그리고 원래 하던 일은 그냥 이런 생산직 같은 거 일을 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일로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적부터 좀 일찍... 사회에 나오죠. 사회에 좀 일찍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다 이런 거는 글쎄 뭐 좀 누가 이해해 준다는 거 그런 것보다도 누가 인정을 꼭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냥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때 어떤 때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는 분이 좀 계시고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의 덕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선생님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왜냐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도 그런 사람들도 외로워요. 근데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노숙자를 봐도 그 사람도 외로워요.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뭐 요즘 TV나 보나 이런 거에서 막 연예인들도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오죽 억울하고 답답하면 스스로 내가 생을 마감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품고는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진한 형국이세요.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 나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둘이 다 있는 게 선생님한테는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 될 수 있는 형국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이젠 너무 답답해요. 원래 제가 몇 년 전부터가 아니고 항상 답답은 했어요. 일을 갔다 오고도 답답하고 그리고 연애도 잘 안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막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느낌이라 느낌은 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어릴 적에야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뭔가 뭐 이렇게 물론 제가 자리가 아직 들 잡히고 그러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또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반도체 쪽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원래 저는 전자회사 생산직을 좀 하다가 그쪽 일이 맞고 근데 이제 근래에도 면접을 보고 하긴 했는데 연락 오는데도 아직은 없고 며칠 좀 됐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경기도 다 이렇게 영향이 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이제 막혀버리고 이제 경기라는 게 잠깐 이제 좀 괜찮아지면 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 또 다시 하향이 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힘들고 나는 이제 지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문서 받을 일이 있겠다고요? 취업 문서 받으실 일이 있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게 눈꽃송이가 내릴 때라 그래요. 하반기가 되겠죠. 눈꽃송이? 그러면 올 하반기요? 네. 올 하반기 선생님 충분히 취업의 수는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늘 하던 곳이라고 그래요. 늘 하던 곳? 옛날에 했던 거? 아니요. 아니요. 일하던 거 그대로 뭐 다른 지역이 됐든 공장이 됐든 어쨌든 그런 같은 계통으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도 선생님이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기술을 한다면 어떤 거를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직 그게 선생님한테 제일 잘 맞아요. 선생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을 요구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하는 일이라면 생각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순계열 이게 선생님한테 무지 잘 맞으세요. 일할 때 팍 일하고 쉴 때 팍 쉬고 화물차 같은 거는 어떨까요? 아니요. 좀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다른 분은 다른 저쪽에서 있을 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화물차나 지게차 이쪽으로 하면 또 괜찮다고 하던데 지게차는 괜찮죠.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하루에 한다면은 하루에 한두 건 뛰면은 두 건 정도 뛰면은 한 반나절 가요. 하루가 가요. 근데 운전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생각이라는 거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많이 안 하는데 아니요. 선생님 오히려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이 많다는 거는 내가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안 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고 또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나는 선생님이 단순계열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선생님한테는 이롭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이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이 금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데 옛날에 제가 알바를 했던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중소기업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좀 알아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알바도 4대 보험을 띄어요. 근데 중소기업인데 국민연금에 나오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데서는 한 게 있는데 그게 나오는데 제가 올해 일했던 곳에서는 연금이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고를 안 한 것 같아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올해 가을, 겨울, 논꽃송이가 내릴 때 선생님한테 문서의 수가 있으니 차라리 그 문서 잡고 선생님이 편하게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어떻게 그게 들어오나요? 선생님이 이력서를 내줘야죠. 제가 좀 노력은 해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력서도 안 넣는데 아무개씩 와서 일하세요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안 오면 제가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저도 요즘 그러긴 하긴 하는데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런 아웃소싱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이 좀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르시죠. 근데 아웃소싱은 제가 너무 저뿐이 아니고 해본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힘들고 그냥 이제 계약직이나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 이걸로 가면은 그나마 좀 편한 일로 갈 수 있는데 1차 협력업체라든지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일이 좀 편하고 하지만 일은 대신 잘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일을 했긴 했었어요. 계속 전자회사 하다가 불량도 많이 안 나고 내가 했던 부분이 문제... 그분들한테도 그 당시에도 제가 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좀 아팠어요. 옛날에 한 5년, 6년 전에. 몰라 이게 아픈 게 진짜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좀 아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판단을 잘못해서 그걸 저 기회를 놓쳤죠. 근데 놓친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새롭게 오는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서를 좀 잘 잡고 나시면 선생님이 후회할 일은 없겠다 그러세요. 전자회사 생산지 참 잘 받으세요. 어쨌든 그러할 게 그래도 희소식도 있으니 선생님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나온 세월이 한번 지나간 아가씨들도 많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문 잡지를 못한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까? 저요? 한 4년, 5년은 걸려요. 오래 걸려요. 선생님 앞자리가 좀 바뀌셔야 돼요. 앞자리가 바뀌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자리가 4자잖아요. 앞자리? 40대시잖아요. 아, 예. 저 40대요. 50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 안정권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4년 뒤에 제가 그 여자가 될 사람이 제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좀 어때요? 저보다 좀 똑똑하고 돈도 있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드려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각적인 차이가 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입맛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들어오는 사람의 사주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 그때 제가 보고 4년 뒤에 그 분하고 같이 와서 한번 다시 사주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참 좋으시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니까. 보는 시각적 차이도 다르시고. 왜냐? 똑같은 골드를 보고 금색을 보더라도 이거를 노랑이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황금색이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금빛이다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색안경 끼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